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NFT 거래소 하면 글로벌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오픈시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물론 오픈시의 장점도 많겠지만 오픈시는 누구나 NFT를 올릴 수 있다 보니 스캠이나 원작자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오픈시 자체에서는 NFT에 거래 지원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유틸리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지켜주고 NFT를 소장하면 토큰도 얻을 수 있으며 이미 자체 거버넌스 토큰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킨 에덴루프라는 NFT 거래소를 소개 드릴까 합니다 에덴루프는 최근 350만 달러, 하나로는 약 4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탄생시킨 총괄 개발자를 중심으로 코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에덴루프의 핵심 정보를 먼저 요약하면 최근 투자 유치 소식뿐 아니라 개발팀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NFT 거래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합니다 에덴루프에는 자체적인 거버넌스 토큰인 ELT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유닛스왑에서 거래가 이미 되고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틀엑스, 디지파인엑스, MEXC에 연속적으로 상장이 되었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도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덴루프의 코어팀을 살펴보면 기술력뿐 아니라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 함께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검색엔진팀 프로젝트 리더 출신인 김홍모 개발수석이 에덴루프 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NFT의 검색엔진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덴루프 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갖게 되고요 에덴루프는 추후에 자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로드맵을 갖고 있고 NFT를 소유하고 스테이킹을 통해 에덴루프의 토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저 친화적인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덴루프의 핵심적인 정보와 로드맵, 주목해야 할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고 메타버스 포럼 구독자 대상 NFT 에어드롭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덴루프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NFT 거래소이며 리워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워드라함은 소장한 NFT를 일정 기간 동안 스테이킹하면 토큰을 리워드로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며 NFT의 소장 기간과 컬렉션 완성에 따른 보상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에덴루프는 기존에 없던 NFT 검색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블록루프 시스템이라는 NFT 코롤링 시스템 즉 우리가 평소 궁금한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듯이 전세계의 NFT를 검색하고 거래까지 가능한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NFT의 검색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사이트인 만큼 웹3에 검색엔진이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하기 어렵고 노하우가 필요하면서 또한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덴루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코어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게 되고요 2021년 12월 가나하트와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대 NFT 전시를 삼성코엑스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에덴루프가 웹3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폭넓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루프는 메타버스의 평등하고 질서를 갖춘 에덴동산을 만들고자 하며 에덴동산 안에서 활용될 토크노믹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에덴동산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에덴 티켓을 소유해야 하며 에덴동산의 가상화폐로는 거버넌스 토큰이 ELT와 유틸리티 토큰이 ELT가 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도입될 예정인 이 스테이킹을 살펴보면 ELT 토큰의 획득 방법은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을 스테이킹하면 ELT가 이자 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EELT는 ELT의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루프의 거버넌스 토큰인 ELT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닛수학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EELT는 에덴동산 생태계에서 여러 활용성을 갖게 됩니다 에덴루프는 기본적으로 디파이에서 익숙한 스테이킹과 이자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예치 볼륨에 따른 티어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티어에 따라서 추가적인 PFP NFT 리워드를 주고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에덴 티켓을 보상으로 지급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NFT나 PFP NFT를 스테이킹하여 ELT나 레어 NFT를 보상으로 주는 방법도 도입 예정이고요 에덴루프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곧 블록루프 시스템을 통한 NFT 거래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웹3의 검색 엔진이 도입되는 초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같고 블록루프를 통한 NFT 거래를 이더리온과 자체 토큰이 ELT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크노믹스의 실현과 글로벌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NFT의 소장과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파밍 시스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며 2023년도에 종합적인 메타버스를 이룰 것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루프 프로젝트는 이미 자체 토큰이 중앙화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 약 45억 원 규모의 투자 소식뿐 아니라 프로젝트 로드맵 비행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에덴루프의 플랫폼뿐 아니라 토큰 가치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고요 삼성전자, KT,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유수기업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임원진들이 에덴루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만큼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에덴루프가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게임형 메타버스의 개념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과 공간을 가상에 담는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프로젝트의 강점 외에도 3D 기술에 대한 기술력뿐 아니라 유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에덴루프의 NFT 거래소는 심사에 통과된 아티스트만이 NFT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디지털 작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현될 블록루프 시스템과 이스테이킹, NFT 파밍, 그리고 메타버스 구현까지 기대가 되는 플랫폼입니다 에덴루프에 대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나름대로 방대한 백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백서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덴루프 측에서 메타버스 포럼 구독자 대상으로 신창용 작가님의 조커 NFT를 에어드랍 이벤트로 5개 지원해주셨는데요 이번 에어드랍은 NFT를 소장하는 것뿐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NFT 컬렉션 스테이킹을 통한 토큰 보상에도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고정댓글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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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